안녕하세요.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동원이, 초년은, 대운, 임영훈씨. 우리가 중년으로 들어가죠. 나이가 20대 후반이니까. 근데 정민우씨는 정말 늑복이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쉽게. 종동원씨 같은 경우는 눈에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코. 바로 그게 초년은 20대까지 가는. 근데 임영훈씨는 아마 명줄도 길어질걸요. 한 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임영훈씨가. 얼굴에 흉터 있잖아요. 그걸로 명줄도 이어졌죠. 그때 애군이 나갔어요. 원래 초년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부터 장차 10년 그 안쪽으로는 올라가는 계단. 계단이에요. 그런 운이. 코 있죠. 영웅씨도 코. 그리고 입. 똑같이 생겼다. 그런 분들은 아마 중요한 운이 시작될 거예요. 장민우씨는 귀에 있어요. 장민우씨와 동갑내기들 보면 자기 귀를 보세요. 장민우씨처럼 귀가 그렇게 생겼다면 아마 늑복이 있을 거야. 세 개를 다 합치게 생긴 사람은 정말 최고의 관상인 거네요. 그렇다고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들어지는 그거는 아니고. 타고난 운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좋은 관상인 특징이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부처님 귀. 기볼. 그리고 코. 콧볼. 보잖아요. 근데 좋은 관상이다. 좋은 관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 편한 얼굴. 그게 좋은 관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이 팔자주름이 찢으면 팔자가 쎄다. 그리고 뭐 눈 밑에 있으면 눈물을 흐르고 산다. 뭐 입 밑에 점 있으면 식복이 좋다. 코 옆에 있으면 그게 좋다. 막 이렇게 복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관상은 눈. 위에요. 눈에서부터 이마까지. 인중과 이마. 그 단절이 있죠. 그리고 어린 분들이나 이마가 좁다고 앞머리를 많이 내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머리 올리세요. 이마가 보이는 게 최고 좋아요. 좋고 운도 좋고. 그러면 성형수술을 통해서 바꾼다면은 관상에 대한 운도 운 자체도 바뀌는 건가요? 타고난 운은 안 바뀌더라도 살아가면서 바뀔 수 있는 운은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관상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뱀눈 아시죠? 뱀눈들. 그런 분들하고 사업을 하시든 뭐를 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들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거는 좋은데 뒤에 가면 뒤통수가 아프지. 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얼굴에 있는 점 중에 이 점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만은 꼭 빼라 하는 점의 위치가 있나요? 저는 이 입술 밑에. 입술 밑에. 응. 사람이 먹는 거에 복이 온다잖아. 근데 입술 밑에 복은, 점은 저는 빼라고 해요. 그 점 꼭 빼라고 하고 싶고 절대 빼지 마라 할 점. 귀 옆에. 귀 옆이라면은 귀 앞이 어디요? 이게 귀가 있잖아요. 이 마디 하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점들. 기하고 기. 아, 기하고. 기 뒤, 기 밑, 기 위, 기 옆. 응. 마디 하나 정도 근처에 있는 점들은 빼지 마세요. 절대로. 복점들이야 다.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점들이 복점이거든. 거를 쏠 수 있는 그런 운기에도 있어. 그거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해. 좋은 정보도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